그룹 앰블랙의 멤버 이준이 KBS 새 수목 드라마 아이리스2 촬영차 지난 28일 일본 아키타연으로 출국했습니다. 아이리스2는 작년 11월부터 촬영을 시작했지만 이준은 우리 결혼했어요 등의 바쁜 일정으로 뒤늦게 촬영에 합류했는데요. 또한 최근 김기덕 감독의 영화 배우는 배우다의 촬영을 마친 이준은 아이리스2 출연으로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며 연기 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